그렇습니다. 아, 아주 얼굴이 매력적이고. 특히 언젠가부터 이쪽 자리는 콕 눈이 뜨다 보는 사람들이 줄이시다. 눈 잡다고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네. 자, 교관이 얘기할 때는 대꾸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지미희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제목을 얘기해, 노래 제목을 얘기해. 좋아요, 좋아. 항상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때요? 가수 생활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4년 차 됐습니다. 4년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얼굴도 예쁘시고. 감사합니다. 역시 또 귀에다가 아주 빨래줄을 걸고 나오셨구만. 자, 반갑습니다. 7기 첫 주차입니다. 이야, 오늘 기대가 되네. 김지민 씨. 네. 곡예사의 첫사랑. 네, 좋습니다. 자, 김지민 앞으로. 앞으로. 어, 곡예사의 첫사랑이라는 노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아요. 네. 하지만 여기는 스타와 비슷하다고 없습니다. 훈련소에 한 번 입소하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목소리만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앤모씨 노래 좀 듣고 얘기하죠? 네, 일단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Let's go. 음악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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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노래 불렀었지 그럼 불리며 좋아했지 노래 흐려 즐거웠지 이 눈줄에 빨간 꽃 사랑은 너를 들려놓지 영원히 사랑하자 능색했었지 죽어도 넘쳐있어 어울려 했었지 울어다 볼 수 없던 후회해 볼 수 없는 어린 광대의 속을 부서 축하한 웃기지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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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슬슬 꿈을 흘리면서 사랑은 노래 불렀었지 됐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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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안 치니까 뒤에서 완벽하실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고개사님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네 김지민씨 고개사의 첫사랑 이 노래 원곡이 원래 박경혜씨였었죠 박경혜 선배님 노래인데요 이미 고임이 되셨습니다 추모의 망을 담아서 새롭게 제가 또 받으려 했어요 어 근데 어느 기수나 콩 말이 튀는 친구가 이 사람은 나보다 말을 더 하려고 김지민씨 고개사의 첫사랑 새롭게 리메이크를 해서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노래인데 옆에서 보니까 아주 끼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제가 우리 최고의 가수로 가는 길에 2% 부족한 우리 스탑 훈련세도 채우려고 마음먹고도 아주 참았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이 말하는게 어차피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아이고 내 새끼 아버님 어 가위대 생활한지는 가수 생활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방송제 시작한지 3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인의 소원은 뭐예요 오늘 첫 주차니까 좀 물어봅시다 최고의 가수가 되는게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중의 부름을 받고 최고의 스타가 돼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가수가 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2% 부족하면 꼭 쳐보십시오 2% 2% 거짓말 위치로 위치로 김지민 위치로 위치로